인생은 원래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입니다. 설령 인생이 그럴지라도 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리라 마음먹는 것, 이런 용기야말로 진정 고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칠기조나리입니다.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늘 무언가에 목이 마르고 딱히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생이 힘겨워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다는 이들의 하소연은 문제를 선명하게 바라보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서 괴로운 마음을 길들이면 한결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욕심과 집착이 불러오는 것임을 깨닫고, 마음속 괴로움을 떨쳐버리지는 못하더라도 고민을 차근차근 뜯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긴 해도 괜찮네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간 수많은 사람의 고민과 괴로움에 귀를 기울이며 깨달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인데요. 제목은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입니다. 지혜로운 노승의 무심하고 담대한 생의 기술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노승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든 고민은 관계에서 온다. 저를 찾아와 하소연하는 분들은 그게 두 유형이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상황에 괴로워하는 이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두 유형의 공통점이 있으니 입 밖으로 먼저 나오는 말이 남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우리 애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직장 상사 비유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자꾸 싸워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남은 정도 없어서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펄펄 뛰네요.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대부분은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이다. 부모 또는 자식, 배우자, 직장 동료와 사이가 어떻고 어떤 문제가 생겨 얼마나 괴로운지 같은 것들 말이다. 생전 처음 보는 스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굳이 먼 걸음을 하는 분들도 계시니 마음고생이 오죽했으면 이곳에 이르렀겠나 생각하며 사연에 귀를 기울인다. 다만 앞에 앉은 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그보다는 괴로운 감정 이면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를 유심히 살핀다. 누구와 어떤 관계이며 어느 지점에서 삐그덕거리는지 사연의 등장인물들을 들여다보면 비로소 문제의 본질이 보인다. 왜 하피 지금 그러한 감정이 바깥으로 드러나는지도 알 수 있다. 한 번은 마흔 넘은 미운 남성이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걸핏하면 어머니가 생활에 사사건건 참견을 한다는 거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잔소리를 늘어놓아 같이 살기 힘들 지경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반듯한 직장에 다니며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남성이었다. 어머니와 거리를 두면 갈등이 자연히 해소될 거라는 점은 한 발짝 떨어져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나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조언을 해드렸다. 정 마음이 힘들면 일단 떨어져서 지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사는 집에서 나와 혼자 살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성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제가 사는 집에 자꾸 찾아올 텐데요. 엄마가 찾아오면 일단 맞이하고 얼마간 시간을 함께 보낸 뒤 돌려보내면 그만이다.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아니라면야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남성은 그래도 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영 시원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괴로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엄마와 떨어져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리라. 지금 이 남성은 엄마를 귀찮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엄마가 식사는 물론 집안일을 챙겨주니 잔소리만 어느 정도 참으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몸 편한 생활과 엄마의 잔소리 없는 생활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문제의 본질은 이렇게 단순하다. 물론 본인은 자신이 손 쓸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에 너무나 괴롭다. 어쩌면 일이나 대인관계로 인해 울적한 마음의 화살이 때마침 어머니에게 향했을 수도 있다. 특히 사람 사이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는 괴롭고 믿고 싫은 감정과 지금 일어난 일을 따로 떼어 생각해야 한다. 감정과 상황이 별개임을 알아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이가 감정과 상황을 혼동하고 끊임없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한다. 관계를 올바르게 보지 않고 혼자 끙끙댄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리 없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되묻는 이도 있다. 지금 당장 힘든데 어떻게 감정과 상황을 따로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나 지금 상황과 바라는 상황이 다르다면 먼저 문제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 그러자면 감정과 상황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자분하게 되짚어보라. 가령 상사가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면 상사와 성격이 안 맞는지 업무 스타일이 다른지 먼저 살피자. 성격이 맞지 않은 상사와는 업무 외에 접촉을 되도록 줄이고 평소 상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황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상사와 업무 스타일이 다른 거라면 상사를 업무에 필요한 조건으로 여기면서 일에 집중하면 된다. 상사에게 기꺼이 공을 돌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일이 더 잘 풀릴지도 모른다. 다만 상사가 권력을 이용해 괴롭히는 상황이면 이야기가 다르다. 혼자서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 그러나 좋고 싫음에 그치는 단계라면 아직 손쓸 방법이 있다. 문제를 바르게 보려면 괴롭고 힘든 감정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나 혼자가 아닌 다렌이와의 사이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살면서 마주하는 거의 모든 문제는 나와 남 사이에 있다. 나의 문제는 말하자면 타인과 함께 짠 옷감과도 같다. 세상에 나 혼자면 괴로울 일도 없지 않겠나. 그렇지만 타인이 있기에 내가 있다. 남과 나 사이의 이야기가 생기고 그리하여 우리는 희로애락을 느낀다. 때로는 그 감정을 놓지 못해 하염없이 곱씹기도 한다. 그런데 나와 남 사이에 생겨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나의 기억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만든 이야기를 곱씹으며 괴로워하기보다 관계를 새로 짜야 한다. 그러려면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살펴서 관계의 균형을 새로 맞춰야 한다. 때로는 한 발 물러사는 것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다. 다만 무작정 크게 양보하면 도리어 균형이 무너져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관계해 드리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불러오는 변화를 활용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먼저 눈앞의 문제를 올바르게 들여다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죽고 사는 문제 말고 중요한 일은 없다. 방에서 책을 읽는데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 수도승이었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수도승은 수도승은 스님 큰일 났습니다. 하며 헐레벌떡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죽고 사는 문제 말고 중요한 일은 없네. 나는 일단 책을 내려두고 이렇게 바로잡았다. 수도승은 그렇네요. 라고 대답하며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제야 수도승에게 용권을 물으니 나의 지긋한 스님이 내게 급한 볼 일이 있다며 속히 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를 찾았다는 스님에게 바로 전화해보니 한시를 다투는 급한 일은 아니었다. 그저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상황을 일러주니 수도승은 어쩔 줄을 몰라했다. 사실 나를 찾은 스님은 나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부서에 속해 있는 데다 직책이 높은 분이었다. 평소 엄격했던 나에게 빨리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 서들은 수도승의 마음도 이해는 되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시야는 참으로 좁다. 가로세로가 10cm인 종이장 위에 지름 10cm인 공을 올린 모습을 상상해보라. 공이 금방이라도 넘쳐 어릴 듯 커 보인다. 마음이 조급할 때는 바로 이런 상태다. 하지만 같은 공을 가로세로가 1m인 종이 위에 올리면 존재감이 단숨에 쪼그라든다. 공이 참 작구나 할 것이다. 근심 걱정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도 마찬가지다. 근심 걱정을 공이라고 생각해보자. 시야가 10cm 밖에 되지 않는데 지름 10cm인 공을 눈앞에 두면 시야가 캄캄해질 거다. 그러나 시야가 탁 트이면 눈앞에 제 아무리 큰 공이 버티고서도 당황스럽지 않다. 감히 말하자면 죽고 사는 문제 말고 중요한 일은 없다. 죽고 사는 문제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지금껏 거대해 보였던 문제가 언제 그러냐는 듯 작아 보인다. 그러면 비로소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눈앞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 혼자 사는 버거울까 아니면 거뜬히 다룰 수 있을까 남의 도움이 필요할까 아니면 그저 흘러가게 놔두면 될까 차분히 살피면 답이 보인다. 문제를 풀자면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근심 걱정으로 머리를 싸매게 된다. 일에 치어 힘겨워하기도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로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차갑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인생에서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살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들에 불과하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도 한다. 세상의 정보는 대부분 없어도 그만. 나 자신을 들여다보려면 교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책 읽으며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기도 하는데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양은 흔히 말하는 정보나 지식과는 다르다.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고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는 교양과 별 상관이 없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교양이다. 왜 교양이 있어야 하는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밑바탕이 되는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다. 나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나와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 가치관이 서야만 세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자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교양을 길러야 한다.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정보, 지시, 지혜, 교양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세상에 있는 정보의 99%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단 1%에 불과하다. 가려낸 1%의 정보가 지식이 된다. 지식을 고민에 직접 활용하면 지혜가 된다. 그러니 지혜가 있다는 것 스스로 가려낸 지식을 삶에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지 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혜가 생기면 교양이 쌓이고 교양이 쌓이면 가치관이 길러지는 거구나 하고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된다. 가치관이 없으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1%의 정보를 가려낼 수 없다. 말하자면 정보 지시 지혜 교양 가치관은 하나의 순환고리인 셈이다. 그렇다면 가치관과 교양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앞서 말한 장인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장인들이 제게 파묻혀 공부만 할 리는 없다. 그러나 장인에게는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있다. 가치관이 서지 않으면 애초에 남들이 높이 사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장인들은 어떻게 가치관을 기를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사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길렀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안다. 실수를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깊이 몰두했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지식을 쌓았으며 몸소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움터 교양과 가치관이 자라난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먼저 눈앞의 문제를 외면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부딪히고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고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할 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그러자면 제대로 부딪히고 몰두해야 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려낸다. 물론 그런다고 상황이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이리저리 고민하다 보면 정보가 가치관으로 바뀌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조금 느릴 수도 있다. 문제를 잘못 짚으면 정보에서 가치관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잠시 멈칫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순환은 느릴지 얹어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가치관은 자라나기 마련이다. 인생은 원래 괴로운 거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불안해요.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스스로 걱정이 많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았을 텐데 왜 새삼스레 들추어 또 걱정할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법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딱히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불안하고 어떤 점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물으면 속시온이 대답하지 못한다. 즐겁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여기며 막연히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요즘 들어 일이 잘 안 풀린다며 한숨부터 푹 쉬기도 한다. 무슨 일이 그리 안 풀리는지 물으면 그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고 말끝을 흐리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무엇인지 콕 집어 설명하지 못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막연히 걱정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 된다. 잘 안 풀린다라는 딱지를 자기에게 붙여놓고서 더 깊이 생각하기를 포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체모를 불안감이 있다면 이런저런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다음 발을 내딛을 수 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이고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이를 제대로 보려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진득하게 들여다보는 끈기가 필요하다. 인생 살이 노하우를 일러주는 책과 정보는 이미 차고 넘친다. 그러나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노인 환경과 조건이 저마다 달라서 그렇다. 스스로 고민하려는 노력 없이 남들이 보기 좋게 포장해놓은 노하우를 내 삶에 깨맞추려 해도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이런 이유에서다. 효과는 바로 보고 싶고 몸은 편하기를 바라면 어디 잘 되겠는가. 안타깝지만 몇십 년 동안 내 안에서 몸집을 불린 괴로움이 하루아침에 싹가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참선을 따 한 번 해보고서 나도 이제 돌을 깨우쳤구나 하지 않듯이 말이다. 소소한 수행이 작은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니 당장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면 그 그릇에 맞는 결과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좀 나을까 하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귀찮더라도 정성을 들일 가치는 충분하다. 물론 정성을 들인다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도 쌓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괴로움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추스르는 때가 내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때가 온다. 어차피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면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게 나을까 눈앞의 문제와 감정에 휘둘리는 게 나을까 어느 쪽을 고를지는 온전히 나의 몫이다. 욕심을 비우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가족에게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이 없으면 인연은 싹 트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드린다. 그런데 가족은 어떤가 가족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 적어도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생각을 해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그냥 무심한 거다. 화분에 꽃을 피우려면 물과 양분을 주며 정성껏 돌봐야 하듯 가족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건 따뜻한 말 한마디다. 마음을 전하려면 사소한 인사와 고마운 마음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별할 것 없다. 잘 잤어? 잘 자 하고 인사하기. 밥상에서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하고 고마운 마음 전하기. 어찌 보면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가 늘 어머니에게 마음을 표현한 덕에 가정에서의 소통은 어린 나에게는 일상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처음 알았다. 아내가 친구들에게 들었는데 모든 남편이 집에서 살갑지는 않다고 했다. 그럼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하고 내심 놀랐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서로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나도 신혼 때는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겨우 이런 걸로 화를 내나 싶은 일에 아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니 대체 왜 이럴까 당황스러웠다. 그러다가도 그러다가도 아내는 두 시간쯤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어나게 저녁 메뉴를 묻는다. 펄쩍 뛸 땐 언제고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어안이 벙벙했었다. 한 번은 아내가 유별난 건가 싶어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무섭게 화를 내다가도 몇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풀어지더라니까. 선배의 대답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부부 사이는 어느 집이든 비슷하다는 것을 선배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일단은 귀 기울여 듣는 거야. 폭풍은 지나가기 마련이거든. 영원한 폭풍은 없어. 잘 듣고 나서 마음을 잘 표현하면 돼. 정말 그러면 되냐고 물었더니 선배는 자신의 지난 40년이 증명하지 않느냐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서 나는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깊게 듣는다. 에이헤이사 에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라고 불릴 만큼 다들 무서웠는데 왜 집에서는 늘 혼이 나는지 문득 궁금할 때도 있다. 하지만 부부가 화목한데 무엇이 문제일까 마음을 갈고 닦으면 잠시 발끈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은 똘똘 뭉쳐 멀리 내던질 수 있다. 내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삶의 테마가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은 더할 나이 없이 소중하다. 다만 내가 정한 삶의 테마 이외의 것은 내가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이냐에 달렸다. 선배도 불교라는 자신만의 길이 있었기에 부부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을 40년이나 흘려보낼 수 있었으리라. 당연한 말이지만 부부간의 다투면서 꼬치꼬치 따지고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 좋을 게 없다는 것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을 빨리 풀고 싶다면 아내의 말에 남편이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아내의 스트레스가 크다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여겨야 한다. 요즘은 가정에서 아내가 짊어지는 부담은 큰 반면 남편은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는 경우가 타반사다. 대가 없이 하는 집안일과 육아를 월급받으며 하는 직장일과 비교해봐도 일회안과 고충은 집안일과 육아 쪽이 더 크다. 집안을 주로 돌보는 건 아내인데 그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그러니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스트레스가 남성보다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함께 바꿔보려는 고민 없이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는 상황이 이어지면 결코 가정이 화목할 수 없다. 집안일과 육아를 골고루 분담하기 힘들다면 부담을 적게 짊어진 쪽이 최대한 맞추어야 한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무척 힘들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는 점점 곪아간다. 마침내 문제가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일 때가 많다. 가족에게 정성을 쏟는다는 건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다. 매일 물과 양분을 주며 꽃을 기르듯 가족이라는 인연도 마음을 다해 성심껏 키워야 한다. 살면서 그 어떤 말보다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의사소통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쉽게 지치기 마련 이므로 사소한 인사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을 아끼지 말자.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하자. 그런 다음 서로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도 표현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갈등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저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다. 흘려보낼 수 없는 일이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리를 두는 선택지도 있다. 나는 무엇을 누구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를 잘 알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왜 하필 나한테만 나는 망자의 영혼 같은 것은 믿지도 않고 딱히 관심도 없다. 귀신 본저 있으세요 하고 반짝이는 눈으로 묻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유감스럽지만 귀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부부 같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망자는 생생히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존재감이 뚜렷한데다 남겨진 사람의 생각과 삶을 바꿔버릴 만한 힘도 있다. 이게 바로 망자라는 존재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떨쳐버리려 애서도 마음에 남아있고 세상을 떠난 지 몇십 년이 지나도록 남겨진 이의 마음에 들어앉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저 그리움에 사무치는 마음이라면 언젠가 매듭이 치어진다. 그런데 이따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때가 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 어느 날 초로의 여성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다. 내가 쓴 책에 대해 이리저리 차분하게 묻는데 아무래도 이야기의 핵심이 보이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교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성은 조심스레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는 여성이 어릴 적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벼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이브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유었다.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는 주변에서 아무리 권해도 재호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 대신 장녀였던 이분에게 빨래 청소 식사 준비 바느질을 손수 가르치며 남동생과 여동생을 뒷바라지 하게 했다.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할 사람으로 장녀를 택한 셈이다. 그녀는 그런 아버지를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아버지였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세상의 전부인 아버지의 바람대로 집안일을 익혔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직접 일을 가르칠 정도로 집안일에 환해졌다. 집안살림을 챙기는 한편으로 아버지가 바라는 고등학교와 전문대에 진학했고 아버지가 소개해준 남자와 맞산을 보고 결혼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예 엄마가 된 그녀는 가정을 빈틈없이 꾸려나가면서 지금껏 그랬듯이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이어갔다. 그런데 최고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치매에 걸리고 말았다. 인격이 시시각각 바뀌는 아버지를 몇 년 동안 정성껏 간호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보내기가 무섭게 스트레스에 의한 돌발성 난청이 찾아왔고 여성은 한쪽 정력을 잃었다. 아무리 보아도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오셨나요 하고 운을 띄우니 여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다시금 아버님을 찾아오신 건가요 하고 묻자 여성은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환갑을 넘은 분이 눈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렇게 20분 남지 지났을까 어쩔 도리 없이 그저 이분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여성은 울면서 왜 왜 나한테만 왜 하필 나만 이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아버지는 왜 하필 나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웠단 말인가 아마도 이런 말이 하고 싶었으리라. 어릴 적부터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 여겼을 것이다. 재고라 자부했던 아버지와의 유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해왔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고 끝내 세상을 떠나자 더는 자신의 가치를 긍정할 방법이 없었다. 여기에서 비롯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타인과 관계를 쌓는 데 영향을 미친다. 여자든 남자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말이다. 한 번은 80세를 넘은 부유한 남성이 찾아왔는데 알고보니 마음속 괴로움의 원인이 유년 시절 가정환경에 있었던 적도 있다. 망자와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은 하나다. 죽은 사람을 그만 용서하는 것. 더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니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다만 용서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용서한 듯 보여도 사실은 온전히 용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내가 상대를 용서한다는 사실 자체를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다. 용서하기를 용서해야 한다. 그럼 망자를 진심으로 용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지난 일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여전히 괴로워하며 지난 일을 쉽사리 입 밖에 꺼내지 못한다면 아직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아무리 힘들었던 일도 훗날 웃으며 회상할 수 있다. 그만 사라졌으면 좋겠건만 망자는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돈다. 어떨 때는 이처럼 생생한 존재도 없다. 싶을 정도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생한 존재에게서 한 발 떨어질 수는 있다. 용서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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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